어.어! 징그러워. 어.최악이야. 어!최악이야! 어!어!어!어! 징그러 Basinown 어 살려주세요. 어허헣허헣허关 아니 저렇게나있어. 어!어허허헣끼 내가 도트야아? 여기에 드러érie 하하하하 인강 녀석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만 여기다가 후추랑 초코추장까지 묻혀가지고 범벅을 만든 다음에 맛있게 먹어주지 일단은 양념 가지고 오기 전에 이 녀석부터 맛 좀 볼까? 이 녀석은 스모프 맛이구만 거긴 안돼 음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맛보기는 갔으니 이제 소스를 가지고 와야겠구만 어허허허 기다려라 인간 녀석들 어 뭐야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휴 이상한 곳에 있잖아 어휴 사람 저기요 사람들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봐 여러분들 어휴 저 길을 가다가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잃고 여기 와보니까 이상한 저기가 저택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커다란 식탁에 우리가 누워있었는데 분명히 아까 좀 엄청나게 거대한 거미 같은 게 우리 잡아먹으려고 했었어요 뭐 이럴 수가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요? 예 그게 뭔지 말이에요? 왜요? 예 예 제 수 제 으 다리 다리가 다리가 다리를 아까 먹은 걸 봤다고요? 어휴 때 이상한 그 괴물의 호기 이제 레파리옹을 도망갑시다 여긴 나가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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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엌이었었어 어휴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 있을 줄이야 미고 있었다군 예 도망갑시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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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찾아봐 뿅 청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발언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방송 틀어줘 뿅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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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서 탈출해야됩니다 저 괴물여도 이렇게 잡고 오기 전에 말이죠 저 거미한테 샤워 먹기 전에 탈출하도록 합시다 어 밀치기 밀치기를 할 수 있는 음 아휴 아휴 인간 녀석 원예그리 바피가니아 뭐지 아휴 아휴 원예그리 바피가니아 그 인간 녀석아 뭐지 뭐지 나 안 보이는데 나 안 보이는데 안 보이겠지 뭐죠 일단 이 저택을 돌아다니고 봅시다 그럼 어딘가에 탈출구가 있을지도 모르죠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거예 뭐야 아 이럴수가 뭐야 천장에 붙어있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독을 쏜다 나한테 독을 쏜다 어떡해 와아아알 오 오에서 워오어어 징그러워 오 최악이야 어 최악이야 잉 nag 어 살려주세요 뭐 저렇게 다있어 1967일 전 Ч타 Все 비겁하게 일로 들어가다니 조금이로 변신? 뉴?!? 대왕문으로 변신? 이 녀석이, 거기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 으아 maintenance 이렇게 작은 공간은 못뜨르나 보지? 으흐흥 후흥 으으으 hull 대박의 벗실 버릇이 없구나 아무래도 여러분들 거미 아오니저트에 갇힌 거 같아요 쉿 위에 있어 조심해 하하하 갔나 헤헤헤 아아 에이 야 있잖아 빨리 도망가 어 여기 안 들어가자가 아 여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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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좋아 그러면 아저씨는 탈출구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그림인 척하고 있을게요 이 놈 같은 그림은 뭐야? 으악 너무하구만 내 얼굴에 얼마나 멋있는데 아무튼 그 녀석은 근처에 없는 것 같군요 탐사를 해봐야겠어요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화염저항 물약이라고 하네? 침툭 오 징그러워 빌켰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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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내가 해야지 하아아아 일로 오려 일로 로즈야 와! 도망가세요! 아줌마! 쌀아! 도망가 얘 그러는데 아 이상한 거미가 철장에 매달려가지고 철장을 먹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줌마 근데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내 딸러! 너무 징그럽게 되셨다고! 아 놀랬네 아 놀랬네 깜짝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거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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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였어 뭐가 보였어 그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까? 뭐 지나갔는데? 아뇨 못찾았어요 아 저희는 못찾았어요 뭐죠? 이거요 비밀번호가 힌트인가보고 야 옆으로 매달려도 온다 야 저거 뭐야 야 옆 저거 뭐야 후아아 RI 으어아아아아아아악 배endra 납부할거같애용 어요 뭘 믿나 으아 도좀 못하겠고 막 숨도 решил 여기야 돼 나 안 되겠어 가로본 놈으로 때리기? 와 저거 뭐야? 아! 아! 뭘로?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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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려줘! Help me! 아저씨 저한테 이 엔도 진주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빠밤! 뭘! 뭐야 야 살려주고 와! 진짜 웃기네 그냥 갔는데요? 저 친구 뭐야? 야 살려주고 가야지! 빨리! 빨리 오라고 했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야 갑옷에 들어가면 어떡해! 니즈를 고해주는 녀석들은 내가 잡아죽여주지! 저 위에서 대기를 타고 있겠다고? 저 입구에서 대기를 타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야! 하하하하하 일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디니? 다 살아있잖아! 어디갔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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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험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천장에 달라붙어서 저희를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일단 탈축으로 먼저 찾아옵시다 왠만하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가봐야 돼! 지하로 위를 잘 보고 다녀야돼! 매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위를 잘 보고... 다닙시다 여긴 없구만... 상장으로 밀치기 파양전 포션 널미가 들어있다 밀치기 밀치기 여기는 친구들 살려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도망칠 때 친구들 때려주면은 조금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겠죠 오늘 아온이 공격이 무시무시하니까 총도 쏘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여기 탈출구다 탈출구가 됐네 세번째는 구야 이번에는 두개만 더 찾고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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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카키 변신 총 일로 그려면은 그냥 죽여라 나를 죽여 그냥 친구들 안으로 여긴 뭐 들어오지 왜냐하면 작기 때문이야 난 작아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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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옥가드리네 뭐니? 나도 잡혀왔어 얘들아 내가 아저씨 그럴줄 알았다 잡힐 줄 알았다 아주만 나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지 뭐니? 바로 일회용 밀치기검 어? 뭐야 한번 내가 밀어주겠어 야 너도 잡혀오면 어떡해 오오? 한진이 민만나무 빨리 오셈 좋아! 드립원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았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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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ㅟ 수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2. 2. 3. 3. 4. 4. 4. 5. 5. 6. 6. 7. 7. 8. 10. 11. 11. 12. 12. 12. 13. 14. 14. 15. 16. 15. 16. 19. 28. 21. 20. 21. 22. 22. 21. 22. 21. 23. 도움이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빠르게 나갈 수 있겠어 ㅎㅎㅠㅠ 좋아 오우 우의 아우듦 음 좋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럴수가! 미술줄이야! 으아악! 나쁜건 녀석 왜 나쁜진 모르겠지만 내 저녁식사가 되거라 아아.. 미술도 거미줄도 안통해 난 최강이야! 안되겠어요 그냥 비밀번호 3개 찾았으니까 하나만 찍고 그냥 나가자 비밀번호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있는 사람? 그냥 물어보자 그냥 찍고 나가겠습니다 자 순서를 맞춰볼까? 0 9 1 공구일 어! 공구일! 알았어 공구일 공구일 이거야 하나만 찍고 그냥 나가자 알았어 도망가! 단지야! 안 맞지? 여기 벽에 매달려 있구나? 벽에 매달리다니? 공중에도 매달리다니? 저거 너무 혐오스럽다! 야! 그만 쫓아! 이쪽으로는 약해! 이 방향은! 도망가! 취득대 등장!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저게! 날 버리고 가! 야! 밀치 1검으로 날 때려줘! 밀치 1검으로 날 때려줘! 나이스! 야 밀치 이거면 내가 때려줘! 먼저 가서! 아하 이쪽으로 진짜 너부터 가 너부터 가! 오케이 일루와! 으으앙!!! 여, 일루와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디가! 나도 가! 젠장! 으으아 뭐야! 으으으아 아줌마 아줌마 일로와요 옆으로도 탈수 있는 모양입니다 발이 4개라서 말이지 하지만 나는 탈출각을 보고 있다 1 0 9 1 2 0 9 1 3 0 9 1 4 0 9 1 이런 젠장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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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했죠? 다 피하고 있죠? 너 버릇이 없구나 넌 맨주먹으로 때려주마 이건 몰랐는걸 나에게는 엔더 진주가 있다 엔더 진주가 있냐? 근데 못나가는데? 아니 잘 봐라 뿅 오 아니? 오? 죄송해 그냥 가는데 근데? 제발 안되지 진짜 갔어 진짜 가버렸다고 다시 왔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지성 혼자 나가겠다는데? 배신자 어디에 나와라고 나 혼자 살꺼야 아니 얘들아 왜 비밀통보가 있어 여기 뭐야? 레이스 야 나가자 기본 나 다 찍어봤는데 지금 5분까지 찍어봤거든? 나갈 수 있을거야 죽지말자 오케이 오케이 다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나에게 1위용 밀치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밀어줄게 위를 조심해 위에 매달렸을수도 있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위를 조심하도록 하라고 자 우린 4인체제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몰라 먼저 가 어이 뭐야 나이스야 밀쳐줘 밀쳐줘 없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먼저 가봐 괜찮아 아줌마가 탱크 체크 할꺼야 왜 멈췄지? 에이 괜찮아 괜찮아 왜 왜 왜 왜 무슨일이야 나는 괜찮다고 위에 매달려있는거아니야? 안보이는데…? 안보이네? 진짜? 뭐야 5위용 뒤에있는거야 뭐야 뒤에있다 뒤에있다 야 bhea 찍어봤어? 온다 으ення Spartak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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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어. 이제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다. 자괴감이 들어. 자 그냥 혼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나갈게요 혼자 나가야겠다 7091 8091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9091 아 090 0이다 0091 네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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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자 5니저트크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사용해야 할까 어려운데? 얘들아 빨리 와 일단은 저는 탈출했구요 자 친구들이 탈출할 수 있는지 나밖에 없다고? eing 으흠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오어어? Sch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아온이 아니 이쪽으로 와봐라 아온이 이쪽으로 와봐라 이쪽으로 와봐라. 무슨 일이야, 친구야. 문 좀 열어보겠니, 똑똑똑? 잠깐만, 여기가 열릴 공간이... 혹시 너 여기로 와서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어딜 말이야? 여기말이야. 여기로 들어와봐. 여기 지나갈 수 있냐고. 지나가봐. 자, 지나갔는데? 아니, 이쪽으로 건너가 보라고. 아, 건너가 보라고? 어. 아, 이 정도는 가뿐 사뿐. 우와, 이럴수가! 아, 아, 오니스트 그렇게 탈출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그냥 받아놓고요, 그냥. 저 혼자 가서 친구들 구하러 오겠습니다. 어딜 가! 친구들, 친구들 구하러 가겠습니다. 야! 이리 오라 했지! 너네 친구들은 내 배 속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널 왜 조직이 어려워? 시시? 시시? 깔깔깔깔깔? 넌 진짜... 꼴가봐! ted пienna 도망갑시다, 여러분들. 버릇이었구나. 녀석이 쫒아오고 있어요 후회 안 때려져 너도 죽어버리 일로 와 너 태생이 원숭이구나 시작 어르시놈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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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고 얘들아 내가 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이쪽이야 이쪽 가자 가자 그냥 몰라 도망가 이쪽으로 군고국인이야 빨리 들어와 빨리 와 따라와 조화시기가 더 빠른데 왜 빠른 뒤에 감이 있어 야 밀시기 검색하면 난 밀어줘 없어 없어 진짜 야 밀시기 검색으로 밀어봐 안돼 멈춰가 멈춰가 또 잡히겠다 몰라 그냥 가 빨리 허틈이미 없어 0091 0091 빨리 빨리 문 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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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자 아오니를 통해 탈출해서 어떤 아이템을 사용할까 먼저 써 좋았어 몰라 이거 써 좋았어 안돼 나 먼저 간다 이거다 이거 뭐야 어 거꾸로 매달렸어 내가 거꾸로 매달렸어 내가 그쵸 이거 없으니까 아이템 쓰니까 야 우리 탈출한거야? 우리 탈출한거야? 이걸로 저기까지 가야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가 아니 아니 이거 흙을 파보자 어 여기다 여기 햇빛이 있어 일로 가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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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확 하하하 아 거꾸로 가가지고 하늘로 떨어졌는데 뭐 어디지 거꾸로 매달렸어 야 거꾸로 매달렸어 샌드백에다 때려 오 이거 스파이더맨 키스 스파이더맨 키스 스파이더맨 키스 뭐야 거꾸로 매달려서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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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탈출 실패했습니다 죽었거든요 안돼 안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를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흐에 우리 이렇게 된 김에 거꾸로 매달렸죠 으악 으악 뭐야 여기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 으음 너희들 거꾸로 매달려서 있어 내가 몽둥이로 때릴 테니까 거꾸로 매달아 나 몽둥이지 좀 해야겠어 우리도 좋아 야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한걸 자 먹어 이거야 이거 이건데 올라가서 먹어야 돼 뭐니 뭐니 옆으로 매달릴 수도 있네 근데 어떻게 웃는담 어떻게 먹짐 이렇게 블로그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안되네 어? 그냥 꺼내 저기 여기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못해 야 못 올라오지 야 야 못 올라오지 야 야 못 올라오지 야 여러분들 어때 뭐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기분이 흐에에에에에에에에 기분이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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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텍스파이 홍